도착 이거 맵니다 양념 아, 너 먹으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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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건데 파는 차 안파 왜 bang 안파 라인데도 아이소 Only 방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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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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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침 하자 맛있어 이거 내장 많다 빠졌잖아 딱 맞죠? 국물 무지개 원래 진하니까 맵나? 응 그리고 손으로 글자를 읽는 피 실험자들의 뇌 활성도를 조사한 결과 시각 반응을 보이는 피질이 활성화됐다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안으로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리스천 교수는 나한테 이상하다 나한테가 어디다 나를 머니랑 같이 먹을까? 나는 많이 먹을까? 어린이들의 1932년에 여기다 끓였잖아 나 끓였다 나 끓였다 여기가 종류실에 계시래 조선 이렇게 살게 음 잘 먹었어 잘 됐네 맛있다 연유이 얇아서 좋다 와치 여기 theo 알맞은 아 베렁 아 드라이기도 있네 멈추리나 오이 오이 계란에 야무지 못하네 아응 어디갔네 여기가 더 있고 아응 우리 아들 계란에 옮겨서 둘이 더 맛있어 계란에 옮겨서 계란에 옮겨서 계란에 옮겨서 계란에 옮겨서 계란에 옮겨서 계란에 옮겨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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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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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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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